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포의 지수 급락,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피트 페달 오인 급발진 데자뷰입니다. 1일 1 급발진 뉴스, 이 급발진이 원래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급발진 주장이 원래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하루에 한 건은 뉴스에 나는 것 같아요. 맞죠? 어디서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주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급발진이 하루에, 뉴스를 하루씩 탑니까? 한 개씩 탑니까? 그리고 뭐 페달 브레이크 얘기 나오는데, 페달 브레이크가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이 이미 깔렸는데, 그게 정말로 자기의 어떤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거라면 한 건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 페달 오인으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오류가 많아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액셀을 밟아놓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왜 하냐면 서킷 브레이커니까, 거기에 빗대가지고,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거라고 생각했던 서킷 브레이커가, 혹시 액셀을, 액셀 작용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락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하락을 가속화시켜버리는. 마치 페달 오인을 해서 브레이크인지 알고 밟았는데, 액셀을, 풀악셀을 밟아버리는. 그래서 사고가 크게 터져놓고, 급발진입니다. 주장을 해버리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연결해서 해봤습니다.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킷 브레이커. 코드를 뽑아버렸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코드를, 우리 코드 이렇게 언제 뽑죠? 저도 가끔 이렇게 뽑을 때 있거든요. 갑자기 누전 돼서 전기가 빠바바받 해서, 전기레인지에 햇반 돌려먹다가, 놀래서 확 뽑아버렸는 적이 있거든요. 너무 놀래서, 왜냐하면 타서 불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안심이 되죠, 안심이. 일단 끊어버렸으니까. 이게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이런 거를 결과로 갖고 오기 위한 제도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괜히 그러면, 이거 무슨 전기를 절약합시다, 캠페인을 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려놨겠어요? 아니겠죠?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코드에서 전원을 뽑아버린 것처럼 이 효과를 준다. 그래서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언제 생겼냐. 우리 또 소환되잖아요. 이게 지금 급락이 나올 때마다 소환되는 그날. 도대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987년. 1987년은 이때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이때는. 10월 19일. 다우지수죠, 이 당시에. DJIA. 다우지수가 508포인트가 하락을 할 때, 여기에서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나라도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1987년은 이 엄청난 하락, 이 대공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 정말 이 그림처럼 작동을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가 오랜만에 발동을 했어요. 가볼까요? 이게 마켓이 있고 싱글 스톡이 있는데, 여기 1번이 일단 마켓입니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서킷 브레이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 2, 3단계가 있거든요. 3단계까지 가버리면 시장이 완전 중단돼 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저께 3단계까지 안 갔죠? 2단계도 안 갔어요. 1단계에서 끝났는데,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구청에서 벼룩시장을 열었어요. 갖고 와서 물건을 막 팔으래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대충 팔다가 가면 가겠지 해서 이제 구청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이 마감시가 된 거죠. 이제 5분 남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헐값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헐값을 팔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냥 주민들이 이제 그만 팔고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막 천 원짜리를 막 이제 아니요, 저 이제 오늘 팔고 가고 싶어요. 50원에 팔까? 그냥 막 공짜로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이전에 2013년도 2월달이 기점이에요. 2013년도 2월달 이전에는 미국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다우지수 기준으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어요. 레벨 1은 마이너스 10% 임계값이라고 하죠. 우리가 임계치를 넘는 달. 끓는 점이랑 비슷한 거겠죠. 마이너스 10%에 도달되면 그다음에 레벨 2는 마이너스 20% 레벨 3는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가 1, 2, 3단계로 발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 2월달 이후에 바뀌었어요. S&P 500 기준으로 수정됐어요. 임계값이 레벨 1이 마이너스 7%에 도달되면 더 올린 거죠. 마이너스 10%보다 마이너스 7% 됐을 때 이미 레벨 1이 발동돼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가면 완전 중단이에요. 그런데 처음 두 임계값 7%에서 13%에 도달되었을 때는 15분 동안 거래가 중단돼요, 일단. 그리고 거래의 마지막 35분 동안 이 초과되는 하락이 더 발생되지 않으면 세 번째 임계값, 마이너스 20% 도달 시에는 당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론적으로는 패닉셀링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패닉셀링. 그러니까 너도나도 파니까 미친 듯이 헐값을 다 던져버리고 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건데 그게 발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발현이 안 됐냐면 그 사람들은 시장 레벨 3에 가면 시장이 끝나버리잖아요. 마감돼 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를 못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놓고 만약에 그 다음 날 대폭락을 해서 시작해버려요. 그럼 완전히 난 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1단계에 도달했을 때 패닉셀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2단계, 3단계, 2단계밖에 안 남았다. 만약에 3단계까지 가면 이제 거래 못하고 중간에 중단돼 버리면 나 팔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내일 아침에 또 폭락해버리면 나 끝나네. 그러면서 더 판다는 거예요. 패닉셀링을 제한하려고 서킷 브레이커를 만들었더니 단계별로 저기 패닉셀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패닉셀링을 더해버리는 거죠. 불안하니까요. 3단계로 갈수록 정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패닉셀링을 제한하려고 서킷 브레이커를 만들었더니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어저께 보시면 한 번 하락을 했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고 나서도 계속 그냥 장 마감가가 종가가 최저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마켓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가시면 싱글 스탁에서도 나타나요. 뒤로 가보면 이번에 이 주식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그림을 그림에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개별 주식이건 시장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패닉셀링을 막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로 코드를 뽑아버리지만 코드를 뽑는다고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닉셀링을 오히려 더 부른다는 거죠. 서킷 브레이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하고 있죠. 무슨 앤캐리 트레이든이 버핏이 애플을 팔아서 그랬느니 실적이 악화돼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오니 그게 어쨌든 어떤 요소가 몇 프로를 작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악재란 악재는 어쨌든 작용이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더욱더 불을 지펴버린 거죠.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막지를 못하고 오히려 패닉셀링을 가속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되돌림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패닉셀링을 가속화시키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작용을 했다.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이걸 차용했기 때문에 차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이 회의가 열렸다는 거.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너무 급격히 하락을 한 나머지 한국거래소가 제공을 했는데요. 비상대책 회의가 열려서 지금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제도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에서 따왔기 때문에 자, 보도자료 나왔죠. 8월 5일. 뭐 지금 뭐 8호 무슨 대공화? 뭐 이런 말도 붙이던데 8호 2024년도 8월 5일은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6번째밖에 발동이 안 되었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거든요. 일시 중단 자, 14시 14분 14시 14분에 금년 첫 번째로 발동이 되었습니다. 발동이 되었고 자,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 거예요? 약간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8%입니다. 아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S&P가 7%에서 1단계가 발동되죠. 우리나라는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 채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가 중단된다. 그리고 해제가 되고 나서 바로 실시간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호가 접서하여 단일가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 끝나기 이전 바로 장 끝나기 얼마 안 남았을 14시 50분 이후에는 이게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섯 번째가 발동이 됐고요. 자, 역사가 지금 여기 쓰여있습니다. 2000년 4월 17일 날 미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이 원인을 했는데 이 원인을 해놨는데 대부분 보면 미증시 하락이에요. 이 거래소에 분석한 것도 2000년 4월 17일 날 첫 번째 사이드 저기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을 때 미증시 하락 때문에 발동됐고요. 2000년 9월 18일 날 미증시 하락과 유가 극등으로 한번 발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요. 그리고 나서 텀이 엄청나게 길어요. 20년이 흐릅니다. 2020년 3월 13일 날 코로나19 팬데믹 때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고요. 큼직큼직하죠. 바로 일주일 뒤엔 3월 19일 날 미증시 하락 미 코로나19 영향으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4년이 지난 8월 5일 2024년 8월 5일 날 주요 원인을 일단은 미증시 하락으로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죠. 한국거래소가 더 연구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10번이나 발동됐어요. 이걸 다 읽을 시간 없네요. 코스닥은 10번이 발동됐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거의 2백가량 더 많이 발동이 됐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4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저기는 2단계랑 3단계는 이 정도예요. 2단계는 퍼센트만 보겠습니다. 2단계 15% 3단계 20%입니다. 미국에서 차용했는데 약간 퍼센티지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6년 만에 4년 만에 발생을 했고요. 13시 56분에 발생됐습니다. 역대 10번째 발동이 됐고요. 이것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비슷하고요. 2단계 15% 3단계 2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3단계로 갔을 때는 시장 자체가 매매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만약에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를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9.12 테라부터 코로나 때까지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이런 것에 그 마음에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처럼 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만약에 3단계까지 돼버렸다. 그럼 나 못 팔고 다음날 개파락해서 완전 파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패닉셀링이 더해져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사이드칸데 단칸데 설명만 드릴게요.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에 관련된 거고 사이드카는 선물 프로그램 매매에 관련된 겁니다. 어쨌든 사이드카든 서킷브레이커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그 초기의 시작은 뭐다? 패닉셀링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현물시장이나 선물시장이냐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지금의 현상은 지금 나타난 현상은 서킷브레이커나 사이드카나 패닉셀링을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속화하는 상황으로 지금 저기 전의가 돼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코스닥시장 사이드카고요. 양시장 다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둘 다 다 발생됐어요. 그래서 코스닥시장 1일 동향이라고 내놓은 거 8월 5일자죠. 이것도 역사에 남을 자료인데 한번 봅시다. 뭘로 분석을 해놨냐. 미 경기 침체 공포로 해놨네요. 그렇죠? 여기서 분석한 걸로는 미 고용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 경기 침체 공포가 심화돼요. 반도체 2차전지 등 주도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하되어 마이너스 11.30% 하락 마감했다. 그래서 여기에 딱 2024년 8월 5일날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외국인이 외국인이 금일 연간 누적은 이거는 또 샀네요. 얘는 이 코스닥은 또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수를 보면 엄청나죠. 보면 하락 종목이 1,633개고 상승 종목은 단 2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던 날의 코스닥 시장 운영팀의 코스닥 시장 1일 동향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어쨌든 결론은 사이드카든 서킷 브레이커든 패닉셀링을 막지 못했다. 이걸 보시면 마지막 이런 약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동화 속에 나오잖아요. 이 소년이 그 땜에 뚫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아서 동상이 생겼어요. 동상이 여기 얘기에서는 정말 영웅이잖아요. 영웅? 히어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시장에서는 저런 소년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이드카 제도든 서킷 브레이커 제도든 땜에 난 구멍을 절대 손가락으로 막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뭐냐면 패닉셀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잠깐 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땜이 터져가지고 손가락은 물론이거니와 사람 몸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사이드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줄 매듭형은 이걸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난 댐을 아이의 손가락 하나로 막기에는 역부족 를